태양이 형은 저한테 지겠네요 지랄 태양이 형은 라인발라서 말아야 슬쩍 때 그러는게 어딨어요 나 왜 쟤가 움찔해가지고 그냥 뒤엉을 수 없었냐 먹어도 안 되겠구나 태양아 그만한 거 아니야 태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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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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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휴 어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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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군대 논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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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, 골고루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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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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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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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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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